요즘에 아파트 입주 고객이 시공사를 평가하고 점수를 준다고 해요. 이것을 통해 건설사가 긴장을 하고 더 좋은 품질을 만들게 하죠. 그런데 입주자들에게 최고점을 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DLENC! 2023년 고객 품질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어요. 주택 품질, 하자 처리율, 처리 기간, 친절도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였죠. DLENC는 현재 전사적으로 품질 혁신 활동을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발생했던 하자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설업계 최초로 2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품질 고수 점검단을 만들어서 매월 2회 점검하는데요. 불량률이 기준 이상일 때 즉시 공사 중지하고 그 원인이 제거될 때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죠. 이렇게 노력한 결과 DLENC는 최근 4년간 하자 건수가 업계 최저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분들에게 넘버원 품질로 보답할게요.